초호단 하나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아 난 잘생겼으니까 투표 두 번 해야지 둘! 평균 선거 선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표씩만 가질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아 난 잘생겼으니까 친구들한테 시켜야지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직접 선거 선거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다 아 그렇구나 아 난 잘생겼으니까 누구 뽑았는지 소름 내야지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아 네 비임의 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지 않나 아 그렇구나 투표는 어떻게 하지? 이렇게 하는건가 그러면 안되지 도장은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그렇구나 나도 잘 찍어봐야지 소중한 우리의 안표 7월 16일 금요일에 선거하자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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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